오늘은 이 기자가 기업을 직접 탐방을 했어요. 전자현미경 업체 코셈이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셈이 미국과 중국에서 방막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컬럼 교체 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방막은 기계 가공으로 만들 수 없는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얇은 막으로 기존의 비전문가가 방막을 교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셈 특허 기술 덕에 일반 사용자도 방막을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특허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코셈이 해당 특허를 획득하면서 IP셈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IP셈은 이온뮬러와 전자현미경을 융합한 제품으로 코셈의 히든카드입니다. 이 제품은 대기상에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 가공과 분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2025년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P셈이 상용화되면 세계 최초 제품으로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코셈은 5월 말 스페인에서 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력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셈 매출액은 137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매년 외형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개발한 신제품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대리점 대회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저희가 200억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셈은 주요 대리점 17곳과 딜러 네트워크 11곳을 통해 간접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 사수도 2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전자현미경 시장은 일본 히타치와 지올, 독일 자이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후발 주자인 코셈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기 중에서도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 에어쌤을 출시하고 글로벌 공략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자현미경 시장은 기초화학 장비를 전자현미경을 해서 융합이 되고, 그리고 크로녀니티의 기초화학 장비들과 결합되어서 M&A를 통해서 글로벌 회사를 성장하는 크로녀니티의 장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 교체 특호로 IP생 개발 완료까지 한 걸음 더 내딛인 코셈. 전자현미경 격전지에서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